다음 소식은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국제 바칼로레아 이른바 이 아이비 후보 학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비 국제 바칼로레아는 토론과 발표 위주로 교육하고 논술이나 구슬로 학생을 평가하는 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스위스에서 시작한 아이비 교육은 국내에선 5년 전 대구와 제주 교육청이 도입하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아이비 학교는 관심 학교, 후보 학교, 인증 학교 이렇게 크게 3단계로 나눠집니다. 일종의 시범 학교인 관심 학교를 거쳐서 후보 학교가 되면 아이비 본부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최종 단계인 인증 학교 승인을 받기 위해 준비합니다. 이번에 경기교육청은 이 중 후보 학교를 19곳에서 51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건데요. 최종 총 32곳이 새로 선정된 건데 이 새로 선정된 학교로는 초등학교가 14곳, 중학교 12곳, 고등학교가 6곳입니다. 전국적으로 아이비 프로그램을 늘리는 가운데 경기교육청 역시 앞으로 더 아이비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관심 학교도 앞으로 더 늘리고 또 지역별 후보 인증 학교의 초중고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후보 학교 그러니까 실제 국제 인증을 받기 위한 바로 직전의 단계로 보이는데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네, 우선 교사들이 자주 모여서 운영 방향과 개선점을 논의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이비 후보 학교인 오산원일중학교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교과 교사끼리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교육과정을 함께 설계합니다. 또 학년별로 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 교과 간 교류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아이비 교사 전체가 일주일에 한 번 수업과 평가에 대해 스터디를 하기도 합니다. 이 교사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지원도 있는데요. 아이비 본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워크숍뿐만 아니라 경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비 프로그램에 대한 시행착오를 후보 학교끼리 교류하는 후보 학교 네트워크를 통해 개선점을 논의하고요. 또 다른 지역의 아이비 학교 운영을 참관하는 연수나 아이비 전문가 양성 과정을 위한 연수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